네, 피플인사이드에 오늘은 장만체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학생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독서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독서 토론 열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사실 교육의 패턴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들에게 독서나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형태로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실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하게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한 자녀 가정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협동이랄지 극기랄지 독립심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힘을 기를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토론 열차라는 게 어느 곳을 들려서 지나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2015년도 할 때는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책을 읽고 또 서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하고 정부의 요청도 했고요. 첫 회는 북한 측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다녀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 또는 우리 학생들이 남북 화해의 무대에 기여도 하고 또 그것이 통일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에게 청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서토론 열차가 북한을 경유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해빙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경이 이렇게 완화되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 요인,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육적 요인입니다. 개말로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한, 개말로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탈정치적이고 정치가 배제된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적 또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랄지 지금과 같은 이런 대결의 상황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작년부터 계속 청원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성공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들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당장의 실력을 늘렸다는 것보다도 그 마음 자세가 달라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고 또 부모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료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태도에서 변화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좋아라 가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좋아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태도에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능동적인 태도를 바뀌었나요? 그리고 인내하고요. 어떤 도전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취지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은데 이 독서토론 열차는 어떤 롤모델 같은 게 있었나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낸 것은 요즘에 너무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또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난관을 헤쳐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협동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그야말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아무도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그게 제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극기를 배우고 친구들 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협동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독서토론열차 이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무지개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상무지개 학교는 우리가 흔히 사춘기 학생들입니다. 아주 사춘기 열심히 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행인 것은 우리 전남의 목포해양대학교에 실습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하기 힘든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목포해양대학교에 그런 협조를 받아서 배라는 아주 위험하고도 극한 상황에서 거친 바다를 헤쳐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협력심, 극기심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항일유죽지를 방문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치하는, 내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학생들은 독립심 하나만큼은 잡아야 될 것 같군요. 또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 가운데 핵심이 바로 거점고등학교 사업일 텐데요. 현재까지 성과 말씀해 주시죠. 거점고등학교를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동문들이랄지 지역민들,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가 한 3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요.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마 전남의 대표적이고 또 아마 자랑스러운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점고등학교가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를 해서 2020년까지 도입해가겠다는 고등학교 학점제. 아마 그것을 대비했다면, 물론 그걸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행된다면 전남에서는 정말 원활하게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또는 잘하는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맞게끔 교육과정들을 재편성해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점고등학교가 어떤 거고 또 고교학점제가 어떤 건지 이 개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 때부터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도 있고 필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의무사항이고 선택 과목을 둬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고교학점제고요. 고정고등학교는 전남의 농어촌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교육시설이 열악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역별로, 군별로, 거점별로 학교를 선택과 집중을 한 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육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개 평가 영역 가운데 5개 영역에서 우수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교직원들과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믿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면에서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추진 성과는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된 좋은 경책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마에 대한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현재 교육감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 못지않게 전남지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들은 제가 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할 만큼 역량을 갖췄는가, 또 그만큼 인정을 받았는가,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욕심 부린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학생들의 교육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하해서도 열심히 우리 학생들 교육을 해주신 교육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항상 믿고 저희들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